코사인 법칙은 뭡니까? 역시나 변의 길이와 각도와의 관계예요. 얘는 외저번이 아니라 변의 길이와 각도. 사실 얘도 사인 법칙도 변의 길이와 각도와의 관계인데 그 각이 사인에 대한, 사인에 대한 그것이고 얘는 변의 길이와 코사인에 대한 관계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 역시나 삼각형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 딱 줬어. A, B, C, 마트. 미안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A, 내가 얘를 A, 얘가 얘를 C, 내가 얘를 B, X. 자, 보조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증명은 중요해요. 봐. 이 증명은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 푸는 수단이니까 도형적인 측면에서 꼭 알아둬. 수선의 발을 싹 내렸어. 그럼 봐. 얘들아, 너희는 이 변의 길이를 잇잖아. 이 각도랑 관계있는 삼각 B로서 이 길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휴, 진짜 내가,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갑자기요.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고 있었으면. 중학교 때 배우는. 봐. 얘가 별표야. 그리고 얘가 각도가 있어. 여기 각도를 뭐라 할까? A라고 할까? 어, A라고. 그러면 여기가 X라고, 각도를 뭐라 할까? 각도로 세타라고 하잖아, 세타. 그럼 얘들아, 이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별, 코사인, 세타. 다시! 뭐라고? 빗변을 알면 얘를 알 수 있다고. 별, 코사인, 세타. 여기는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왜요? 여기는 물음표라 놓고 생각해봐.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누구야? 별분의 물음표잖아. 그럼 물음표는 별표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별표, 코사인, 세타랑 물음표랑 똑같으니까. 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다시! 왜 이렇게 빨 설명해서. 당연한 걸 지금 설명하니까. 왜와, 어쩔 수 없어. 이해를 해요, 다시. 얘는 뭐야?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사이즈를 가보세요. 사인! 세타는 별표문의 물음표잖아. 아우, 사인, 세타는 별표문의 물음표예요. 근데 물음표는 누구야? 별표를 양배로 곱하면 되니까. 별표, 사인, 세타. 아, 얘 별표, 사인, 세타. 언제 이렇게 할 거야? 외워야 돼. 바로 봐. 빗변이 주어지고 각도가 주어지면 얘의 길이는 별표, 코사인, 세타. 얘의 길이는 별표, 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는 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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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기초. 알았어? 가자, 그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 파란색 길이는 파란색 길이 봐. 파란색 길이는 이 각도로 그렸어. C라고 한다면 아, 얘는 별표, 코사인, 세타. 비,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비, 코사인, 세타. 됐어요? 응. 선생님이. 왜? 얘는 노란색 길이. 아, 얘가 C니까. 별표, 사인, 세타. 비, 별표, 사인, 세타. B,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누가 된다고? B,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선생님, 왜? 너는 누구예요? 아, 너는 네가, 이 길이가 A였으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A,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아,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등장.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여기서 직각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 줄 수 있죠. 끝났어. 아, 선생님. 그러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에 의하여 C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랑 똑같습니다. A,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에 세타에, 세타에 이 세타라를 얘들아 미안해요. 이 세타를 세타로 표현하지 말자. 이거를 보기 좋게. 여기가 C니까 각도 C라고 표현할게요. C라고 표현할게요. 됐죠? 그럼 다시! 너의 제곱 더하기 너제곱은 피타고라스 때문에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더하기. 그럼 코사인 C에 더하기 B 코사인 C에 제곱. 이게 성립하겠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봐, 그럼 봐. 선생님, 풀게요. C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하여 와, 너무 복잡해, 복잡해.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앞에 거주. 마이너스. 2배에 A, B 코사인 C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의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의 C까지 나오죠. 맨 뒤의 거까지. 됐어? 여기까지. 야, 근데 봐. 근데 봐. 근데 봐. B제곱으로 묶어봐요. B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B제곱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럼 몇이지? 1 그러니까 얘는 사실 누구야? B제곱이었던 거예요. 결론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아니 넘어졌어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코사인식이라는 하나의 공의식이 만들어져 이게 코사인의식 뭐냐면 봐 이제 봐 그림으로 공부해야 돼 이건 그림으로 해야 돼 그림으로 해야 돼 그림으로 해야 돼 그림으로 해야 돼 봐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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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A C B야 봐 너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너너! 코사인식! 이렇게 봐줘 너제곱은! 니 아닌 걸로 노는 거야 너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너너! 코사인! 그 공식이야 야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에요 C를 각도로 보고 이번엔 A를 각도로 오고 이번엔 B를 각도로 본다면 뉘앙스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공식이에요 또? 증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B제곱은 어떻게 되지? 그렇지! B제곱은! 나머지 갖고 노는 거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C 코사인! 이제 원래 있었던 거 B 이렇게 그럼 또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C 코사인 A 그림으로 외우셔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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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p p p p p p 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